ㅋㅋㅋㅋㅋ 우와 짜자자자 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좋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턱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생선 쿠키 하나를 사서 음료를 하나 사야되는거 어떡해. 방금 이거 안 먹어요. 이따가서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귀여워 어머! 권순아! 아유 귀여워 헐 아 진짜 이거 때문에 왔어 이 어린이 사진 아우! 케이크 이러려야 돼 케이크 이러려야 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간다 간다 와 도착 우와 근데 이거 찍으면 이 프레임이 뜨는 거야? 응! 뜨는 거 같은데? 헛 와아 맛있게 먹어야지 아이고 깜짝이야 쏘리 둘 중 하나가 부서지는 거 아니야? 근데 부서질 게 나일 거 같아 안 돼 나오기 싫은 거 뭔데? 아 됐다 귀여워 난 뭐 쓰겠지? 맛있다 어떡해 정수리 정수리 나 이거 입고 싶어 오랜만에 봐도 예뻐 근데 진짜 너무 잘했다 예쁘지? 하나밖에 없어 그니까 진짜 잘했어 아니 이거 절대 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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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지려면 어렵다 맞아 귀여워 근데 뭐 자격증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얼굴이 더 작아졌어요 더 입체적으로 됐고 옆모습 더 예뻐고 뒤통수도 너무 예뻐졌다 괜찮으신지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토끼공은 퍼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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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여기 있네 적으실 거예요? 네 무슨 색깔 드릴까요? 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나는 핑크 색깔로 적을까? 이거 너무 크다 맞아 여기 조그만 것들 짠 짠 짠 짠 당장 당장 보내 난 보낼 수 있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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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오목일 하는 달기? 딸기 카톡 고고 소원 완전 귀여워 evalu 아침 오늘의 봐봐 지금요? 이제 제대로 계셔 인자 미소를 하고 계셔 좋았어 너무 웃겨 잘 찍어야지 잘 찍어서 올려야 돼 응 너무 감사해 진짜 신중하게 한번 해볼게 아무도 아 내가 웃기다 혹시 얘한테 말 걸고 있는 거니? 고구마는 둘러야지 맛있어요 고구마 안 줘면 맛있게 먹기 마늘빵은 하나 더 주셨군 마늘빵 하나 더 주셨군 친구는 하트콜릿 시켰군 이것도 받았어요 블로그를 잘 써야겠어요 오열하고 있는 친구 누구한테 좋아해 하트콜릿 한입에 하트콜릿 거의 다 먹어서 오엑 전부 오엑 오엑 이거 먹어볼게 우와 크림에서 고구마 마시마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본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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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여기 남산타워 뭐야, 철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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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남산타워 있어 남산... 안녕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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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원트리! 하아! 우와!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뽑기는 수량 나감되었습니다. 아아... 아아... 굿즈 어디서 팔지? 위로가야되나? 아아... 어떻게 꺼내야 되는거지? 아이고... 박스가... 빡! 어머 어머... 얘 완전 꽉 들어갔어! 내가 어떻게 꺼냈어? 오... 잘한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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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 잘 들어갔어 어떡해! 빨리 뺏어 빨리 뺏어야 돼! 빨리 뺏어 빨리! 빨리 뺏어야 돼! 이야... 됐다! 뺏어 빨리 뺏어야 돼! 여섯번 눌렀어야 돼! 다섯... 이... 네 번 나왔어! 세 번! 둘! 하나! 하나! 하하... 오... 멜리 쉬셔야 될 거 같아! 와... 정신 없다... 하윤과... 멜리 쉬고 있어! 멜리 쉬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목만 쳐 드려야 돼! 팀장님 저희 번호 없어요 아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핸드폰 뒤에다가 붙여주세요 이거 없으시면은 애 찾기 어려우세요 이제 헤어져야돼 어떡해 헤어져야돼 잘 보고 간다 잘 보고 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이라 죽는듯이 살아 있던 나 에게 넌 와아 와아아 와아 와아 와아아 뭐야? 아 아 아 아 오름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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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뭔지는 몰랐어 한김씩이라도 이렇게 너와 나 같은 길을 걷고 있어 서로 서로 꿛 참고자 ...두 길을 누가 망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두 눈을 누가 가려도 내 겉떡보던 그 원을 보고 있을지 않을까 내 맘에 문명해 하나가 되진 맘부터 어떤 애기이라도 너와 나라면 모두 상관없어 다가가만 있어 또 볼일 건 없어 두드러울 거야 넌 날 거야 그 안에서 너라는 널 말해줘 네가 있다는 걸 나에게는 마지막에만 줄기하게 지닐 거야 널 말해줘요 널 말해줘요 널 말해줘요 널 말해줘요 커피에 가득 쓰는 선빛 머리 반신작이 텀빛 생각 없는 어수한 빛 어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why 계속해 넌 또 울어 점점 없이 내일도 다를 것 없이 그저 잠을 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 널 말해줘요 널 말해줘요 널 말해줘요 데이식스의 리더 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여캐입니다 준비됐어요? 요캐 형도 준비됐어요? 네 요캐 형도 준비됐어요? 준비된 것 같네요 준비됐어요 조금만 이따가 시작할까요? 네 아 반대로 네 지금 바로 가시죠 마이넬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전화인데 1절 벌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맨날 우리 합칠 때 하는 건데 우리 합칠 때 맨날 합칠 때 똑같은가 형들 이제 가볼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에이 에이 오빠가 나의 야의 야 네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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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은 제 맘은 어떻게든 해줘요 I'm loving you 역시 역시 좋습니다 와 좋네요 아니 근데 여케이씨 덕분에 진짜 마이데이 분들 목소리가 더 잘 들리긴 했어요 진짜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이크 스탠드가 되어드리는 영케이드에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필씨 다음 무슨 곡이 좋을까요? 아 오늘은 많은 일이 많으니까 마이데이 이번엔 이 쪽에 스탠드 하러 왔어요 남편에 영화였었던 걸 잠깐 왜 안무를? 아니요 제가 그냥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요 아 왜 안무를? 아니 이거 우리 함주때도 되게 재미있어 근데 성지씨가 저를 이제 맞춰준거죠? 아 성지씨가 맞춰주신거에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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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하네 공지 아시잖아요 그럼 같이 같이 해 같이해요? 여러분 무적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잘하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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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분님 불러줄 수 있어요? 여기는 저희 춤추는 곳은 A B 파트 아니요? A B 파트 정답 정답 역시 이거 뭔데 그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여러분 3 1 2 3 1 2 3 2 뭐야 아 이것밖에 없나 아 아 나도 이걸 하고싶었는데 이게 약간 뭐라야되지 드럼치면서 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세상 노래 잘한다 뭐야 와 와 마이데이 소리 질려 아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렛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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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두기고 너의 대답을 기다릴게 너를 너에게 놓기처럼 헬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와 limits 배불러 눈물이 가면서 네가를 찾아본 때 떠날 줄 놓지 마세요 이제 너에게 죽어 달렸어 Q. 영원한 현상이 Q. 영원한 현상 J. 이십 Q. 영원한 현상 Q. 영원한 현상 Q. 영원한 현상 잘 보랐지 잘생겼지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 콘서트를 꾸며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역시나 와이네분들과 함께 무대를 함께 이 콘서트를 하면은 정말 뭐랄까 되게 풍요롭다 해야되나 되게 벅차고 그런거 같아요 제가 저녁한지 얼마 안됐지만 다시 대인식스로 돌아 왔어요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잘 돌아올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곡을 이렇게 써서 만들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겨주기 때문에 우리의 곡이 완성이 되는거야 결국 우리 서로에게 다음 만날 날을 계속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고 나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 그 아 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감도 많았고 뭔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되게 많았고 어제 그래서 긴장해서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사실 근데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냥 여전해 너네도 여러분들도 여전하고 우리도 여전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뭔가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 진짜 여러분들 없으면 저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살아가는 거니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근데 다들 되게 아 물론 그니까 얘기를 잘 정리해서 잘한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아 저희가 진짜 4년간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진짜 많이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저희가 이제 다 기다려 드릴 거니까 드릴 거니까? 뭐가 맞죠? 기다려 줄 거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힘든 일 있으면 진짜 진짜 그냥 저희한테 꼭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 진짜 저 다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어쨌든 데이식스로 데이식스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 사실 제가 엄청 그렇게 막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하고 항상 마이 데이를 보면서 뭔가 거울 효과라는 거울 치료인가요? 효과인가요? 거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여러분 보면서 저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더 좋은 사람인 척이라도 더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더 척이라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훌륭한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지켜봐주세요 네 어 모두 아 뭐야 아 그 타임이에요? 오케이 아 왜 이렇게 부끄럽냐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드리고 추운데 나중에 집 돌아가실 때 최대한 빨리 집에 가셔서 아주 안전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참 우리 멤버들 진짜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 왔고 또 앞으로 보낼 사람들이라는 게 참 든든해요 어쩜 이렇게 생긴 것도 잘생겼어 노래도 잘해 음악도 잘해 언니 쥐는.. 사람들도 좋아 근데 또 이제 막상 콘서트에 와보니 또 다른 의미에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해 어쩜 이렇게 심성들도 고와 사람들도 좋아 여러분 참 든든합니다 행복하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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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분들로 나눌게요 여러분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왼쪽 마이데이 소리를 찔러요 이거 질 수 없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마이데이 다 준비됐죠? 한번 보여줄까요? 네 오른쪽 마이데이 소리 찔러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마음 한 짓으로 우리 마이데이 소리 찔러 오케이 가봅시다 쳤자 Let's go Let's go Good signs symptoms uana courtyard 아아아아악 아 가직해져 네가 날 느끼고 더 날 수 있게 끝을 더 부르면서 인정해가 인정해가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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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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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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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지금까지 데이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서해 다 걱정 믿음 손 acaba 세면들이 уск